안녕하세요 햇본티비입니다. 너무 맑아서 싫은 그런 아침입니다. 저는 요즘은 좀 흐린 날씨를 좋아해요. 수국을 키우고 나서는 흐리고 비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요. 그렇지만 또 맑은 날씨도 있어야 또 다른 면에 건강이 찾아오니까요. 즐겨야죠. 오늘은 지금 오늘이 8월 5일이거든요. 이렇게 가지치기 했던 수국들이 보이시죠? 이렇게 새싹을 내가지고 싱그럽게 자라고 있어요. 7월 말까지 가지치기 하고 나서 또 8월에 할 일이 또 있어요. 이렇게 순 따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주기에 양쪽 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는 그 밑에 나오는 싹들은 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있습니다. 순 속아내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물주기예요. 대부분 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주고 이런 것을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노지에서나 뺏뺏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수국은 정말 물주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제가 화분에 심어놓고 좀 소홀했던 그 화분이 이렇게나 많이 탔어요. 이렇게 꽃눈이 말라버리면 내년에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. 여기도 보세요. 새싹이 나왔다가 이렇게 시들어버렸어요. 꽃눈이 시들어버린 거예요. 이 애들은 이제 꽃을 내년에 못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 물주기가 이렇게 중요해요. 추위만큼 물주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꽃이 없다 해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요. 가지치기 한 뒤에는 물주기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. 지금 이 싹을 틔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막 타고 그래요. 타서 떨어져요. 그렇다 보면 여차하면 이 싹들도 말라가지고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물주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너무나도 싱그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내년을 책임져줄 가지들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